아프리카티비의 유전환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티비의 얼짱 CEO 바로 쪼꼬 정찬혁 대표님께서 올라와서 여러분이 아프리카티비에 대해 강해드리겠습니다 인인 미디어는 현상을 나타내고 혼자서는 미디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여행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받으면 아마 기증이 가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명히 직업이 있지만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짧게 1초씩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? 시작! 1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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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직업이 뭐예요? 아 1학생 혹시 뭐 저기요 선물하다가 상품권이 아시죠? 상품권 1등학교는 30만원짜리 시계를 1학생 1학생 이런걸 다 어디서 하는게 되고 있는가 어디요? 1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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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리액션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줄 거예요? 2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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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신나는 거 앞으로 나와서 네네 꺼내줄 수 있으니까 좀 티로 좀 맞춰요 꺼내줄 거 우리 진짜 한방기 버티지 우리 티로 보여주세요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 음악 감사합니다 추리 음악 한번 주세요 작품의 제목이 뭐죠? 이게 뭐죠? 저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동작 보여주시겠어요? 아 아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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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어요 1학생 1학생 2학생 3학생 5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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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요 1학생 5학생 8학생 Die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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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s plate to the water and water Jeet try and run the water The music begins 수고하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